안녕 안녕 나 왔어 그래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아버님 소식 듣고 많이 걱정했었어 고마워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제 좀 살만해 졌나보지 뭐? 보다시피 매우 잘 지내고 있고 알다시피 매우 바쁜 몸이야 알았으면 그만 가봐 주제넘게 내 안부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고마워 더 할 말 남았나? 정말 이게 내 진심이야? 뭘 원하는데 설마 미안하다 용서해라 다시 돌아갈 테니 기다려라 뭐 그런 대사를 기대한 거야? 왜 이러는 건데? 이제야 현실을 깨닫기 시작할 거야 알겠어 알겠어 이제 알아들어 나 못 본 척 했던 것도 안 보려고 하는 것도 다 진심이었단 말이지? 아니 그러니까 너한테는 내가 지우고 싶은 얼룩 같은 거지 질의는 죽는 거야 뭐 다시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넓 너는 왜 이렇게 잘했어? 아닌 척 했던거지. 갈게. 잘했어. 니 걱정이나 해. 그리워해요. I'll be waiting for you.